속보입니다. 오늘 4월 5일 오전 8시 33분 일본 도카라열도 근해에서 규모 3.1의 천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규모는 3.1로 작지만 최대 진도는 3으로 어제 발생한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만 근해의 규모 5.3강진과 똑같은 최대 진도 3을 기록한 강한 지진입니다. 도카라열도의 지진은 4월 1일에도 규모 2.5진원의 깊이는 10km 진도 1이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군발 지진, 말 그대로 지진의 일종으로 비교적 좁은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지진군을 뜻합니다. 따라서 도카라열도에서 집중적으로 좁은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일본열도에서 강진이 발생한다는 도카라의 법칙이 있으며 실제로 여러 번 도카라의 법칙이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021년 4월 16일 일본 도카라열도에서 4월 9일 23시 30분을 시작으로 7일간 유감 지진만 약 230회 무감 지진까지 더하면 600회 이상의 군발 지진이 발생한 후 5월 1일 규모 6.8회 일본 도쿠지역 미야기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5월 14일에는 규모 6.3회 후쿠시마 지진, 5월 16일에는 규모 6.1호카이도 쿠시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일본 규수부터 중앙구 조선, 단층대의 대폭발 위기, 수도지카 지진, 살리쿠에역 강진까지 일본 열도를 들쑤셔놓는 연속 지진은 일본 내부의 문제보다는 외부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2월 6일 보름달이 뜬 날에 발생한 터키 시리아 대지진 이후 동조, 특히 중국, 인도네시아, 펠리핀,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등의 지역에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강력한 연속 지진들이 발생 중인 것과 현재 일본의 지진과 화산폭발 위기가 동시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생 중이라는 가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터키 대지진의 여파는 과연 인도네시아, 펠리핀, 일본 등에만 영향을 줄 것인가? 2021년 12월 14일 오후 5시 19분에 한국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 41km 해역에서 규모 4.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도 부리고리 지역 일본을 포함하여 강력한 지진들이 발생 중이었고, 특히 일본과 인도네시아 강진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제주도를 살펴보면 화산활동에 의해 제주도가 형성될 당시 하부지각에 단층이 발달하기 좋은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동일본대 지진 영향으로 응력이 쌓이면서 지진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결국 강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동일본대 지진 때문에 한반도의 지각 내에 응력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극의 지진을 일으키는 원동력으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월 6일 보름달이 뜬 날 발생한 터키 대지진의 영향은 대한민국은 전혀 받지 않았을까? 3월 6일 보름달이 뜬 날 3월 6일 보름달 4월 7일 보름달 4월 8일 보름달 5월 8일 보름달